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하늘과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 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2절에 나타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는 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이 말만 하면 안 돼요. 모든 자들에게 차별이 없이 다 의롭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모든 자들이 다 의를 나타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차별이 없이 다 의롭게 하기를 원하셔서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차별 없이 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우리를 의롭다하게 하시니가 누구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했거든요. 이 말을 한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행할 때에 의롭다. 의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21절에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했냐면 성경 전체의 핵심을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소가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오셨죠.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이 구약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소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쓴 이 모든 글이 다 예수 그리소를 증거하는 글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움을 얻으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한 의 우리 모두가 차별이 없이 의롭다움을 얻게 하려고 주신 의 이거는 누구로 말미압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소는 증거를 받고 오신 분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증거를 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를 했고 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소를 다 증거한 것으로써 구약은 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소를 증거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항상 누구를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소를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이 구약은 예수 그리소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한 거냐? 하나님의 한 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 3장 10절에 말했어요. 20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이 세상에 아무도 의인이 없고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의라는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가 의미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인 의지만 의는 무엇을 나타내냐?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불이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하나님 한 분만 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것을 얘기한 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신 의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소시다. 예수 그리소는 한 분 의예요. 다른 애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한 분 의, 그 예수 그리소를 히브리소 10장 5절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함,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소시다. 왜 이분만이 의가 되시고 그분만이 의로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분으로 준비하셨다라는 거.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걸 알게 돼요?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기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는 걸 기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어떤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걸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들에게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의를 준비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분의 그 예수 그리소 그러니까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법이라는 말이죠. 그분이 거룩하단 말이죠. 그분은 죄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죄사함을 받고 믿을 때에만 거룩함을 입고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놓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의라고 표현되어진 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제시하고 있냐 하면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걸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믿을 때 무엇을 믿느냐? 그분이 한 의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이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 한 분이 의예요. 하나님 한 분이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의로우신 것처럼 다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시는 건 차별이 없다라는 거. 유대인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줬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고 선택됐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선택과 유대인에게 준 율법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한 의가 나타나게 하셔서 율법을 완성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을 세우고 그들을 사용하고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차별이 없는 의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의가 오늘 본문에 아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된 사람이라서 자랑을 하거나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자랑을 하거나 철학의도를 많이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해서 그 모든 것으로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로 믿을 때 그때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의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열심으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의심이 없어야 돼요.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아담이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먹지 말라 한 이 선악과를 먹었구나. 누가 너에게 이것을 먹게 했느냐. 네가 이걸 그냥 먹은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초점 어디 있어요? 누가?에게 있어요. 범죄는 아담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범죄는 아담에게 있지 않고 누가?에게 있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나한테 준 하와가 나에게 이걸 먹게 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누가가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하와에게 또 물어요. 저 뱀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뱀에게 그 누가가 간 거죠. 그때서야 하나님이 뱀을 저주합니다. 뱀을 심판할 것을 말합니다. 그게 3세의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뱀의 후선이 여자의 후선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오. 여자의 후선은 뱀의 후선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을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와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속은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를 해서 여러 번 범죄한 것 참 많죠. 그런데 다 이게 뭐야. 속아서 범죄한 거예요. 내가 몰라서 내가 믿지 못해서 내가 몰라서 잘못한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어서 이 안에서 죄의 속성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이제까지 주님을 몰라서 잘못 행했고 잘못 말았고 잘못 행동하고 그래서 죄밖에 지은 게 없는 자가 되어졌지만 주님은 이 죄로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만 가르쳐줬냐면 네가 이렇게 내가 먹지 말라 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했지 않았느냐. 정령 죽으리라는 그 사망을 말해줬거든요. 사망은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즉 생명에서 끊어지는 사망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서 끊어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고 나서 가르쳐준 게 뭐예요. 내 생명에서 끊어지니까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도 되는 게 없다. 이 땅이 가시던 물과 엉겅키를 내서 아무리 수고를 해도 되는 게 없다.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게 돼 있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가 수고한 만큼 배워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건 뭐예요. 이 죄로 말미암은 마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왜냐 마귀의 속성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무엇을 하든 방해하고 어떻게 하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속이고 있고 못 믿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있고 이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게 없는 거야. 육체가 안 돼야 육체에 더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래서 육체가 안 되는 거. 이거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너희는 마귀에게 종이 되어져서 결국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 이 말이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순정하든지 순정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는 말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뭘 해도 안 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 여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을 사모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죄인된 자들은 진정한 남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 근데 그분을 사모하는데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 알래야 알 수가 없어. 내 안에서 채우고 싶고 막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영적인 자녀를 낳으려니까 힘이 들어서 해산하는 수고가 보통 수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해산하는 수고와 육의 남편을 사모하고 육의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는 그와 같이 우리가 저주 가운데 놓여있고 생명에서 끊어졌을 때 이 해산하는 수고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수고를 말해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가는 길에 여러분 방해가 있고요. 어디를 가든 그 길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공격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니까. 죄가 관용하는 세상이니까.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그대로 두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들은 거스려서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 내가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거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속이는 영이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많이 못 읽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물론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그만큼 약해지기 때문에 막의 공격을 쉽게 받는 거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안 읽고 기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나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가 되시는 분이신 걸 믿고 그분이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인 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단 한 빌로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에게 법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어진다라는 거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한 거 없습니다. 아 그거 나 아는데 그 목사님 맨날 한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느끼세요. 안 느끼고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찾아오시고 내가 뭔가를 안 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를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사랑하세요. 무조건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도 전에 죄를 깨닫기도 전에 율법이 있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이미 나를 조성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해요. 근데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뭘 요만큼 잘하니까 이뻐하고 요만큼 못하니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잘했고 못했고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애기가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사랑하잖아요. 내가 나 혼자니까. 야단을 치고 매를 때려도 사랑합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인데 그거를 부모가 제대로 자식에게 가르쳐주질 못했어요. 전달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부모인 아버지가 된 자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사랑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아서 자식에게 그걸 전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들에게 너희들은 부지런히 자식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쳐요. 무엇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으니 하나님과 끊어졌으니 생명이 없으니 어떻게 가르쳐겠어요. 자기의 욕정대로 가르치고 자기의 육체의 생각으로 가르치고 자기의 마음대로 가르치면서 결국은 자식들이 잘못 배워서 잘못된 배움이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죄성에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죄의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는 거에 습득이 되어져서 죄의 사람으로 습득되어진 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습득된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내가 이쁘게 보여야지만 사랑을 받았거든. 말을 잘 들어야지만 사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설교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믿음이라는 거를 그렇게 알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때까지 가졌던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차별이 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한의를 준비하셨고 그 한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의인 예수 그리스로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잘하고 잘못해서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날 사랑하고 날 비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그냥 사랑하세요. 갑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갑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갑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갑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단 한 분은 구원이고 나의 단 한 분은 의가 되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나의 주로 섬기면 나는 의롭다함을 얻는 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돼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의로워진 게 아니라 우리도 의롭게 하셨다라고. 예수님만 을을 나타낸 게 아니라 우리도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오늘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라고 했지만 원어를 보면 그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의미예요. 그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피를 쏟는 겁니다. 자식은 피를 쏟을 때 나오게 돼 있어요. 피 없이 자식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았어요. 나를 그렇게 물과 피로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거듭났다라고 그걸 믿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나는 이전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죄인의 내가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어요. 그 이전의 내가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믿는 이 순간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믿는 의로움을 입은 자요. 예수 그리스 안에서 예수님의 복을 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옛날 내 죄 자꾸 끌어갖고 와요. 끝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일은 생각하지도 말고 옛일은 기억하지도 말아라. 예수 그리스 안에서 다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은 물과 피로 거듭나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듭났느냐? 어떨 때 거듭난 거지? 생각해. 그게 아니고 오늘 믿으면 오늘 나는 거듭난 거예요.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거듭난 거예요. 영어로는요. 받았다는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뭘 받았냐?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 예수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이사회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다 사해줬다고 말했잖아요. 이사회서 43장 2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사회서 48장 11절에는 내가 이걸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 한 몸을 예비하신 분이 한 의를 예비하셨다 이 말이죠. 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로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을업담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뭘 요구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고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근데 안 믿어. 정말로 내가 그랬어요. 사랑한다 내 딸아 그러는데 정말로 나 사랑해요. 난 죄가 이렇게 많은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셨다 그랬죠. 이전에 죄는 관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이전에 내가 지은 죄를 다 없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럴 거니까 나 몰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나 몰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속죄죄를 드리고 속권죄를 드리고 번죄를 드리고 이런 제사법을 줘서 드리면서 피가 죄를 사한다는 거. 레이기 17장 11절의 말씀. 피가 죄를 사한다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자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드리면서도 모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라.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먼저 피를 흘리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어야만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가 거룩하시니까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합당하신 분이심을 말하는 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우리의 죄를 그분은 카운트 안 하신다라.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조화를 하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객해 하셔서 예수 그리스로를 믿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주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율법을 없는 것까지 되게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율법을 더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율법을 더 강화시키느냐. 율법 앞에 섰었기 때문에 죄인인 걸 깨달았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더 믿음이 되어지니까 이 율법이 없이는 믿음이 믿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서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드시 서야 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니까. 그리고서 죄를 없애려고 내가 노력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은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일을 하는 그것이 그들의 용모예요. 하지만 믿음은 뭐예요? 이 죄를 어떻게 행위로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거를 믿어라. 믿기만 하면 너는 죄가 없다. 주님은 너를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제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왜 이렇게 긴 세월을 허비하게 하셨냐.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그런 고통 안 당하게 일찌감치 다 부르면 되지 않냐고.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심령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환란을 통과할 믿음도 없다면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이 너를 의롭다라고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시고 이제는 이것을 믿도록 다 공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의 귀에 이게 들리게 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담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의 물과 피로 의롭담을 얻는 것. 십자가의 복음으로 의롭담을 얻는다는 걸 공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들은 자들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의롭담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믿는 자들을 누구든지 예외 없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 머리로 믿으면 안 되고요 가슴으로 이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어야 되는데 요 안에 있는 죄성이 요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이 이걸 못 믿게 막는 거예요. 속이고 못 믿게 해. 관념으로 믿으려고 노력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믿어져야 해요. 그냥 믿어야 해요. 거기 위험해요. 가지 마요. 그러면 안 가잖아요. 이렇게 잘 믿어.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요. 그러면 이건 안 믿어줘. 저기 물건 세일해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대요. 그러면 오 그래요? 그래 가봐야지. 근데 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에게 무엇이든지 모든 걸 다 주겠다. 믿어라. 안 믿어. 그리고 걱정, 근심 있는 대로 싹 짊어지고 있어요. 그냥 믿어라. 나는 너를 택했어. 나는 너를 보배롭게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난 너를 사랑한다. 왜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로울까요? 예수님의 자녀니까 그 피로 낳았으니까 그분 것이니까 그분의 생명을 나눠줬으니까 그분의 의로 나눠줬으니까 여러분이 존귀하고 귀한 거예요. 멸망으로 보낼 악한 영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는 존귀하게 만드시고 영생으로 이끄시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믿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에 속아서 속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서서 회계를 할 때 분명히 주님은 화목재물을 세우셨고 우리를 강가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강가하신 건 그분만이 의가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원해서 어떻게 해야 그럼 여러분한테서 이 의가 나타나겠어요. 예수님의 을을 덧입어야만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바깥에서는 의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을을 자랑하고 있잖아. 십자가 바깥에 있으면서 을을 자랑해. 뭔가 내가 을어와 내가 뭔가 옳아 내가 뭔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은 게 없다니까요. 모두가 죄인이라니까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요. 자랑할 자가 없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속고 있군.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앞에서 돈 자랑하는 사람 속고 있구나. 불쌍한 인생이구나. 내 앞에서 명예와 권세를 자랑하는 자가 있으면 불쌍한 자인 거예요. 나는 그 위에 더 뛰어난 권세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권세예요. 그 능력 위에 더 뛰어난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에요. 그 지혜 위에 더 뛰어난 지혜가 나의 지혜예요. 누구 앞에 꿀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나가는 사람 권세자 돈 많은 사람 누구 앞에도 꿀릴 거 없어요. 그렇게 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어디 가야 돼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자기의 의렴을 누구에게서 나타내요? 우리에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의로심을 나타낸 그것을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차별이 없이 나타내고자 하는 건 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 안에 법이 되어지면 그 의로 사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의로 사는 자들은 항상 그 말씀의 지배를 받겠죠. 생각도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마음도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입술의 말도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을만이 나타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에서 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늘 모든 일에 담대한 사람 그러니까 내 안에서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면 어? 이 두려움의 영아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내 안에 계시고 난 예수님 안에 있거든 선포해버린 거예요. 이게 믿으면 이게 나오는데 안 믿으니까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두려움은 여전히 이 안에 있는데 뭐예요? 아 나 아직 믿지 않고 있구나. 근데 보세요. 두려움이 여기서 있어요. 여기서 있어요. 두려움의 영이 이 안에 있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기 없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졌지만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게 하셔야 되는데 영에 계신 성령님이 두려움의 영에 의해서 차단이 되어지고 내가 얘를 두려워하고 있는 건 두려움의 영을 경배하는 거예요. 얘한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얘가 힘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주인이 되어져서 나의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거 용납할 수 없죠. 절대 용납할 수 없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절감이에요. 그래서 자꾸 뭔가 거절받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 여기 있게끔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 안에서 내가 거듭났다라는 의미는 성령으로 사는 자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의가 나에서 나타나고 그 의로 말하고 그 의로 생각하고 그 의로 마음을 품고 의로 행동하고 이런 사람이 대화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믿을 때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걸로 안 나오고 입으로 믿는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으로 믿읍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마음으로 그냥 믿으세요.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거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의롭다 함을 얻았다는 거 선포하세요. 시편에 보면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빛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선포 꼭 해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를 들으시옵소서 해놓고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꼭 선포를 해요. 믿음은 선포를 수반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리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 안에서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여러분 안에서 뭐만 나타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의만 나타나야 돼요. 그걸 다른 데서는 사랑이 나타난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돼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고 그 생명이 흘러나오게 돼 있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져 있구나. 의는 법이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면 이 법이 흘러나오면 악한 영들의 죄와 사망의 법은 내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도 차별이 없이 그 안에서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차별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에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만 갑없이 의롭담을 얻은 자가 아니라 모든 자들이 차별이 없이 갑없이 의롭담을 얻었으므로 나도 그들을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나. 그들이 죄를 짓고 있어. 아직 예수 안 믿어요. 죄를 짓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죄를 간과하셨어요. 내 죄를 간과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도 간과하셨어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도 지금 사랑하고 계세요. 다만 그들이 아직 믿지 않고 믿지 않고 있을 뿐인 거지. 믿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그를 믿게끔 인도하는 자가 되어주는 것. 이게 의가 나타나는 것. 내가 그의 거룩함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그 거룩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의예요. 십자가가 의죠.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했고 나는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로서 그 안에 살고 그래서 그 피가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형제를 위해서 내가 나를 죽이는 것. 이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구나. 예수님이 의로워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의롭게 하신 것은 나로 말며만 또한 다른 자도 의롭게 하기 위하며 이것은 공평하게 차별이 없이 의롭다함을 다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정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안 보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다만 이 죄가 있는 동안에는 죄가 여기서 나를 주장하잖아. 그러니까 이 죄를 빨리 쫓아내야 되니까 회계를 하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가 계속 있으면 죄가 나를 주인 노릇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마귀가 지옥으로 끌려갈 때 같이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죄를 내 안에 도도 안 되고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게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는 거를 자꾸 선포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인 것을 선포하고 의로 사는 자인 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갈라지어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홍덕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들은 이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면서 계속 모든 순간에 말씀을 하시면 좋겠어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갈라지어서 2장 20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합축시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 이제는 죄의 사람이 아니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보라색 것이 되었다. 이제 나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의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의롭다함을 얻었대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생각 속에서 갈라지에서 2장 20절을 빼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는 주가 되셨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그분이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을 그분이 다스려야 돼요. 내 입술을 그분이 다스려야 돼요. 내 삶을 그분이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기도해야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로 지금 살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삶은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겁니다. 다른 것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28절에 우리가 으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행위로 으롭담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오직 예수 그리스의 속량은 믿음으로만 으롭담을 얻는 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29절과 30절에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니까 으롭담을 얻는 것이 아니니까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또 할래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래자이든 무할래자이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으롭담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종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직도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죄 없다. 할래유야. 죄 없다 그러면서 왜 맨날 회개하라 그래요? 아니 회개해야 되는 죄가 아직 여기 남아있거든.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이 되었으면 의로 사야 되는데 의로 못 살게 이 안에 있는 죄가 자꾸 의로 못 살게 하니까 이거 내쫓으려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갈라지에서 2장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느니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사랑의 확증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아직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을 때에 죄인이었는데 통체가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도말해버리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사랑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열심히 뭔가 믿어드리니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믿어지세요. 나를 사랑하시니 사랑한다 그러면 네 감사해요. 나도 사랑해요. 이래야 되는데 정말 이 부분이요 해결이 딱 되어지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 마음이 달라지고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을 보는 것과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떳떳하잖아요.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그분이 날 사랑하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그분이 날 사랑하시니까 나는 그냥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내 기도 들으셔. 그분이 내 안에 계셔. 나는 그분 안에 있으면 돼.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나 예수님 안에 있어. 가 아니에요.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 죽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금에서는 뭐가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 주의를 지켜야 된다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와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믿음으로 한 주간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또 찬양으로 감사로 막 드리고 싶어서 모여서 이걸 하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때도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주신 게 그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셔야 되고 죄가 올라올 때는 또 이렇게 죄인이지만 주여 나를 용서 없어서 근데 이 죄인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주님 죄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죄는 뽑아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죄와 싸워도 돼 필리까지 싸워야 되는 거야. 그냥 감사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야. 문제가 있어 회개할 문제 보였어 알았어 너 이제 쫓겨날 때가 됐구나. 또 뭐가 나타나서 그래 너 잘 나타났어 내가 너를 몰라서 못 쫓아났어. 이제 너를 알았어 이제 나가 우리 안에 죄가 숨어 있거든요. 자라오면서 계속 인식되어진 부모로부터 인식되어진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거 습득된 거 뭔가 어마한 게 이 안에 꽉꽉 차 있는데 자라면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버리고 또 무의식 속에 들어가버리고 들어가서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말씀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드러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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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나니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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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에요. 죄가 드러나면 감사하셔야 될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미 나의 죄를 다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외면해 버리셨어요. 피로 말면 그래서 그 피 앞에 내가 죽어지는 게 또한 회개인 거예요. 다시금 회개는 십자가에 그 죄를 못 박아버리는 거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는 침있게 사는 거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 믿음 머리로 믿는 관념 믿음 아니고 믿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야만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거에 하나님의 음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죠. 안 되니까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되도록 하나님은 그거를 하길 원하시죠. 내가 기도하니까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걸 내가 기도하니 안 들어주실 리가 있어요. 당연히 들어주시죠. 예수님의 사랑만 나타나야 되니 당연히 사랑 주시죠. 예수님의 음만 나타나야 되니 당연히 나를 을으로 살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사는 거 신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10편, 27편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운 자들이 내 앞에 와서 나를 우겨싸우고 대적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 높은 산성에 세우시는 하나님. 나를 드시는 하나님. 선포한다. 나를 두려움으로 공격하여 두려워할 거 없음. 의로 사는 자입니다. 그 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로 살게 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이런 화목의 관계가 되어지면 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랑 가슴으로 느끼시며 고백하시며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다 같이 저녁 앞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